안녕하세요. 지산타워 공인중개사 김혜란입니다. 오늘 매물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물 매물번호는 지산 007번입니다. 안양 2차 SKV1센터 전용 22평 드라이브인 가능한 사무실 임대매물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34번지입니다. 해당층은 전체 10층 건물 중에 2층입니다. 주차는 전체 365대까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5대 있습니다. 면적은 분양면적 44평이고요. 전용은 22평입니다. 방향은 창문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20년도입니다. 지하철은 145선 금정역이 도보 10분 이내로 가장 가깝습니다. 매물 특징으로는 드라이브인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합니다. 문 앞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건 적재하셔서 운반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해당층에 화물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차량으로 운반하셔도 되고 또 화물 엘리베이터 통해서 운반하셔도 됩니다. 또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2층입니다. 2층 매물 잘 나오지 않는 도어 투 도어 사무실 매물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은 놓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3천만 원이고요. 임대료는 130만 원입니다. 관리비는 권리금이나 인테리어비 따로 없고요. 입주 가능에는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즉시 가능합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드라이브 인과 도어 투 도어가 둘 다 가능한 2층 사무실 임대 매물은 흔치 않습니다. 필요하신 분 빠르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매물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